네, 희생된 대원들의 유해가 수습될 겁니다. 아, 그래서 말인데. 임무가 끝날 때까지는 손박사가 육아죽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데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대원들이 여기 부담이 되겠죠. 대원들이 여기 부지선한테 이번 임무를 제안하시는 거죠? 어, 됐다. 2번 저장고 2번 저장고 2번 저장고 2번 저장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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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고 4번 저장고 4번 저장고 4번 저장고 4번 저장고